자 일단은 턱형은 여기까지만 야무지게 까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턱형이 또 방송에서 또 실언을 한다 어 또 자기 무덤을 파는 개짓을 한다 개짓거리를 한다 아 여러분 죄송해요 제가 또 제대로 된 컨텐츠로 여러분들 보여드리고 싶고 인정하고 인정받고 싶어요 여러분들한테 진짜 아 진짜 여러분들 한번만 믿어주세요 이 지랄 하잖아요 바로 또 재방송 켜가지고 예 야무지게 까줄게요 아시겠죠 예 바로 저한테 보고해주세요 아시겠죠 예 아 좀 닥쳐 너 읽기 싫어 넌 딱 한 줄까지만 읽을 거야 나가 이 개새끼야 강태시켜 음 야무좋다 형 55개 너무 야무지고 너무 고맙고 예 감스트 협박 스토커 저거 봤어요 좀 살벌하긴 하더만요 보니까 예 근데 이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라고 하더만 보니까 한두 번 당한 게 아니고 여러 번 당했다고 하더라고 예 응 안 나가 그러니까는 빡쳐가지고 문 뒤지게 두들기드만 좀 무섭긴 할 것 같아 난 솔직히 그런 새끼가 있잖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저는 바로 성지 칼리버 꺼냅니다 저는 바로 제 성지 칼리버를 꺼내가지고 예 저의 그 카란빛 무술 옛날에 배웠던 예 그 무술을 꺼냈을 것 같아요 예 항상 제 옆에는 있습니다 이거죠 이 영상 또 왔네 아씨 아씨 말 또 왔어 잠깐만 잠깐만 응 안나가 저도 저렇게 해야겠네요 저한테 앞으로 좀 그런 그 신상불명이었던 예 괴한이 저희집에 침입을 한다 문 잠가 놓고 바로 약 올리겠습니다 응 안나가 이렇게 할게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예 하하하하하하 존나 웃기네 하하하하 아 근데 진짜 제가 저도 이제 소름 돋을 때가 언제냐면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좀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좀 많은 대중분들 앞에서 방송을 하잖아요 근데 인방 쪽에만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뭘 느꼈냐 조연병 걸린 사람들이 좀 무서워요 조연병 조연병에 대해서 여러분도 알고 계세요? 조연병 나 얼마 전에 쪽지 받은 거 그거 한 번만 라이프 어디에 찾아봐봐 내용 맥락 없이 이렇게 장문 썼던 애 한 명 있을까? 자기가 무당인데 어쩌고 저쩌고 했다네 무슨 양현석이랑 술을 먹었나니 어쩌다니 존나 무서워 이 사람들의 쪽지를 보면은 일단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내용이 조연병들의 특징이 뭐냐면 말을 할 때 내용이 일관성이 안녕하세요 43억 정도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세계여행 일주 한번 다녀오셨으면 같이 다녀오셨으면 좋겠고 외국에 나가보신 적 있으세요? 제가 예전에 메모장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맥락이 없어 진짜 이거는 주작을 해내려고 해도 머리가 아플 정도로 그런 느낌이야 대박이야 조연병 걸린 사람들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조커 행위관련 법이 너무 애매한데 무조건 일이 터지고 났어야 처벌이 된 보내면 또 응 메모장에 있어? 메모장으로 해드릴게요 응 응 걔 번호 가려가지고 줘봐봐 보여줄게 여러분들 1년에 한 두세 번 정도 이런 쪽지나 메일을 받게 되거든? 어 나는 그랬던 것 같아 나 유튜브 방송할 때도 조연병 환자한테 쪽지 받아본 적 있어 어 허언증이랑 조연병은 완전히 달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허언증 같은 경우는 과창하게 뭐 되게 뭐 거창하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용적으로 일관성은 있단 말이야 뭔가 나한테 얻어낼 게 있기 때문에 어 뭔가 얻어내려고 그런 자기를 자기 자신을 사기꾼들이 이렇게 좀 약간 허언을 하고 과장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근데 이 조연병은 좀 달라 얘들아 어 진짜 미쳤어 봐봐 응 응 소름 돋는다잉 어 직접 받은 쪽지인데 이런 내용이야 부금을 조금 야무진 거 하나 한번 틀어볼까 얘들아 음 어 에이 바다 반갑습니다 방송 자주 보고 있어요 읍박오빠랑 같은 학교 후배라 자주 만나다가 반갑습니다 대버리씨 저도 16년도부터 유튜브 시작해서 활동 중이에요 사주 봐주는 보살입니다 잘나가는 친구 이름 팔아 성공해야지 에효 내리나 YG 양싸 만나러 가요 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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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래 잘하니까 시켜달라고 자리피기 오빠한테 준범이 여자친구라고 하면 알 거예요 지금은 말이 안되지 그치 내용이 악의가 안맞아 어 준범이가 누군지라는 그 설명이 있어야 되고 뭐 이래야 될 거 아냐 어 지금은 심리상담센터 운영중이래 하는 일이 몇 개야 사주 봐주는 보살인데 유튜브를 했다가 심리상담센터래 그 상담센터를 운영중이래 많이 힘들게 자라서 드디어 성공해서 시간당 20억은 벌어요 어 헤헤 인테리어 시공 컬러 테라피 마사지 SM바 성인용품 샷 이것저것 또 하고 있다고 자기가 한 일이 갑자기 말도 안되게 넓어져 같이 꼭 합방을 하고 싶네요 금액은 부르시는대로 드릴게요 연락 꼭 주세요 덧글 달아주시거나 답장 주세요 업무폰이라 전화가 안되네요 말발 존나게 쩔어서 대박 터져요 푸하하 연락 기다릴게요 아까 킹감자 강자인가 감자들이 대용단 감자처럼 생긴 남자분한테 합방을 물어봤는데 욕디지게 하고 강태맞았네요 지복을 지가 차는거지 살 존나 날릴거임 살을 날린다라는거 무당 언어죠 무속 무속인들 용어인데 살을 날려서 저주를 퍼붓겠다 번창하세요 낄낄 그 밑에다가 자기 핸드폰 번호랑 그런걸 남겨넣더라고 흠 흠 흠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때는 정상적인 내용의 쪽지가 맞습니까 아니지 이런 애들이 진짜 많아 조현병이 존나 무서워 어 조현병이라는게 진짜 무서운거야 전화를 해보라고? 에이 전화는 하고 싶지 않아 무서워 전화는 하고 싶지 않아 왜냐면은 조현병도 이 사람이 걸리고 싶어서 걸린게 아니고 이런 병이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방송 컨텐츠로 써먹고 이런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조현병 파리를 해버린다? 조현병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더 안좋게 느껴지는 그런 부정적인 그런거를 하는 컨텐츠이기 때문에 이런건 하면 안돼요 음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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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이 진짜 무서운거야 내가봤을 때 감스트 스토커도 약간 요런 분위기가 날 것 같은 사람이긴 해 어 인지를 못해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어쨌는지 그리고 감스트 얘기도 그런 얘기가 있더만 뭐 이상한 얘기 뭐 자기가 무슨 MBC 아나운서랑 감스트랑 사귀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나가지고 MBC랑 감스트랑 무슨 관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더만 감스트 얘기 들어보니까 딱 보니까 나 알겠더라고 이 새끼 조현병이구나 일단 조현병 환자들이 문제가 뭐냐면 망상을 해요 망상을 해 나 스스로가 무슨 이제 메이저 BJ들도 보안 좋은 곳에서 살아야 된다 네 알 자기 몸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체력을 기르는 게 맞지 주소 까발려지는 게 사실 조금 무섭긴 해요 전에도 제가 철구 집에 철구 스튜디오 있잖아 거기 이제 갈 적에 보니까 CCTV랑 이런 것들 다 달아놨더라고 이런 걸로 피해 안 받아본 메이저 BJ들은 아마 없을걸요? 거의 다 받아 봤을걸? 기호 2번 기도 그렇고 응 그때 그 기인열전할 때 그 기호 1번 그 새끼 맞아 진짜 살다 보면 별의 별일관들이 많아 우리 집 주소를 오픈하긴 했는데 일단은 저희 집이 39층이기도 하고 존나 고층이기도 하고 이제 그나마 아파트 경비 그런 게 좀 삼엄해요 경비가 삼엄하고 그런 게 있어서 저는 별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저희 집에 올 수가 없어요 보안이 그래도 좀 있기 때문에 아파트 살면 그런 게 좋기는 해 관리비가 가끔씩 아깝거든 그래도 아파트 경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상한 사람들 보면 바로 연락해가지고 인터폰으로 저기 뭐 백삼동 앞에 이상한 사람 앞에 서있는데 좀 확인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해주니까 어 그래서 여러분들 아파트 살면 좋아요 아름이 집도 경비 좋아 보니까 1층에 아름이 집이 우리 집 보다 더 그런 보안 체제는 더 잘 돼 있어 전에 아름이가 우리 집에 오면서 막 남자들이 쫓아온 적이 한 두 번 정도 있었대 근데 좀 무서웠다래 왜냐면은 이제 좀 뭔가 약간 양아치처럼 보이는 애들 있잖아 양아치처럼 보이는 이제 좀 문신하고 형광 반바지 입고 저탱이 출렁거리면서 이렇게 그냥 좀 셀 같은 거 옆에 옆구리 차고 다니는 그런 그 걔네들 있잖아 음 문신돼지들 그런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좀 그 뭐야 삼삼오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이제 아름이한테 막 말을 걸더래 그렇게 해가지고 뭐 어디 가는 길이냐고 저희랑 술 한잔 하실 거냐고 그러니까 싫다고 그냥 그러고 걔 씻고 가는데 나중에 계속 쫓아오더래 그래가지고 난 전화가 온 거야 전화 받아갖고 아름아 왜 안 와 그랬더니 오빠 잠깐만 전화 좀 받아줘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왜 무슨 일인데 하고 자초지종 들어보니까 계속 쫓아오더래 뭔가 길거리에서 여자한테 말 거는 새끼들처럼 천박하고 저열한 새끼들 있을까 사람들도 많은 그런 낮 시간대 횡단보도라든지 그런데도 아니고 새벽 시간에 혼자서 여자 혼자 걸어가고 있는데 남자 세네 명이서 있다가 와가지고 아무리 마음에 든다고 할지라도 말 걸고 그러면 안 되지 뭔가 아름이가 좀 그런 좀 뭔가 이렇게 그런 게 있나? 나는 사귀어서 잘 모르겠는데 뭔가 내 좀 아름이 좀 내 자랑일 수도 있는데 위지레랑 보미랑 세희랑 또 어떤 그 다른 분 한 분이랑 이렇게 해가지고 다섯 명이서 아름이랑 다섯 명이서 이렇게 술을 먹으러 갔는데 다섯 명이 이렇게 모여 있는 자리에 갑자기 남자 한 명이 딱 오더니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다가 오더니 용기 내가지고 아름이한테 뭐 저기 혹시 뭐 저희랑 술 한잔 하실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 그래가지고 옆에서 이제 언니들은 다 지켜보고 있는 거지 보통 이제 지인들이 그런 일이 있으면 옆에서 오오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 그런 분위기였고 아름이는 아 됐어요 아 싫어요 이랬는데 여기 있는 다른 분들도 같이 이렇게 합석 하시는 거예요? 물어보니까는 아니요 아름씨만 아니 이분만 이랬었대 어 그러니까 아름이가 좀 이렇게 다른 데서 뭔가 좀 이게 가치가 있다는 거지 남자들이 말을 많이 거니까 어 아름이만 그랬대 그랬대 어 자랑할 만하지 아니면 그래도 여자로서 어떻게 보면 좀 밖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에이 가치가 있는 게 쉬워 보인다는 거는 그런 거랑 다르지 인마 여자들 삼삼오 다 아름이 혼자 있었으면은 좀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세이도 있고 그 자리에 좀 기세 보이는 언니들도 두어 명 섞여 있는데 거기서 쉬워 보인다고 그렇게 가진 않지 얘들아 아 근데 진짜로 술집 같은 데 가가지고 막 여자 그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거는 거 진짜 그거 좀 똥매너 같은데 근데 그것도 어찌 보면 또 얼굴이 어 그것도 어찌 보면 좀 얼굴이 잘생긴 남자들이 키 크고 약간 모델 같은 남자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어 살짝 웃으면서 이렇게 좀 저희랑 술 한잔 하실래요? 아니면 아 너무 뒤에서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너무 이쁘셔서 예 연락처 한 번만 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거 하면은 좀 그러겠지 어 그건 로맨스야 코트 형 암튼 저가 볼게요 연이 되면 한 번 만나겠죠 건강하시고요 저 조도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야 알어 너 방곱슬에다가 형이랑 같이 저거 오토바이 타고 그리고 씨발놈아 야 나 진짜 MP3 안... MP3? MP3 맞나? MP3 안 훔쳤어 이 개새끼야 아 존나 어이없네 그것도 생각할수록 내가 예인예술고등학교라는 데서 기숙사 생활을 했어 아름이한테 말 거는 애들 유튜브 유미와 아름이 쬐깍쬐깍 정독시켜줘요 아 그것도 맞지 내가 그 예인예술고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했는데 이제 내가 학교에서 굉장히 좀 그 그런 일을 당했어 뭐냐면은 그냥 솔직히 말할게 학교 짱이 있었어 학교 짱이 원래 걔가 이제 목포에서 짱먹던 애야 목포 내에서 짱을 먹던 애다 고등학교 어? 고등학생 동학년 중에 목포에서 고등학교 2학년 전체 짱을 먹은 애가 있다 그럼 걔는 전투력이 어떻겠어 여러분들? 타노스야 타노스라고 보면 돼 어? 근데 걔가 이제 음악을 좋아해가지고 내가 뭐야 내가 다니던 그 예고로 이제 전학을 온 거야 전학을 왔어 걔가 전학을 왔는데 그때부터 뭔가 학교 생활이 꼬이더라고 애들이랑 같이 잘 지내고 뭔가 그랬었는데 뭔가 모르겠어 나는 나는 왜 걔가 끄떡하면은 여자애들 앞에서 그렇게 가호를 잡는 용도로 나를 괴롭혔는지 어? 그러니까 뭐냐면은 학창시절 때 나 진짜 좀 마음 아픈 얘기야 얘들아 이거 웃으면서 들을 얘기가 아니야 그날의 기억은 그거였어 그러니까 항상 항상 뭔가 여자애들이 있으면은 나를 막 건들고 막 때리고 막 그랬었어 모르겠어 그게 가호잡는 용도로 나한테 그렇게 했겠지 내가 제일 만만해서 그랬을 수도 있고 자기 말로는 같은 목포 출생이고 같은 사투리를 구사를 하며 전라북도랑 전라남도는 사투리가 좀 달라 어 예를 들어 전라남도 같은 경우는 아따 배고프다 야 밥 먹었냐 뭐 하냐니 지금 가자 담배 나는데 피자 어 그런 거에서 뭐다게 어? 아유 까불지 말고 얼른 밥이나 먹으러 가자 이런 식이에요 근데 전라북도는 약간 이런 식이야 아 못여 아 못 오게 아 담배 하나 필요해 가게 아 빨리 가게 못 오는디 요런 느낌이야 그래가지고 전라북도랑 전라남도 이 사투리가 좀 다른데 같은 출생이고 해가지고 뭔가 나한테 정이 더 간다면은 더 잘해주는 게 맞는 거겠지 근데 더 잘해주는 게 아니라 뭔가 이 새끼는 친구라고 하면서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렇게 친구라는 느낌을 가끔씩 주면서도 언제 어느 순간에는 거의 나를 무슨 쥐 꼬봉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느껴질 정도 약간 영화 파수꾼을 보면은 그런 애들이 그 박정석이 맡은 그런 역할 있지 그런 느낌이었어 내 느낌은 응 가끔씩 건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그래서 아리까리 하면서도 이 새끼가 가끔씩 친구라고 느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이 새끼가 너무 싫은 거야 어 이 새끼만 없어지면은 좋을 것 같은 뭔가 학교생활이 풀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살았었어 그때 당시에 근데 사건이 있었던 날은 뭐였냐 내가 이제 진짜로 찐으로 정말 좋아해서 걔네 아마 지금 결혼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한 명 있었어 그래서 사귀고 헤어졌어 헤어지고 나서 뭐 좀 사이가 좀 대면대면 했었는데 그러면서도 난 이제 걔를 계속 좋아하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어 있는데 방학 끝나고 계약하고 나서 좀 학교 다니다가 비가 되게 많이 오는 날이었어 그날 그렇게 해가지고 내 우리 집이랑 학교랑 거리가 꽤나 멀었어 그리고 뭐 그 당시 우리 집에 대해서 내가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거의 뭐 부모님의 손길이 안 닿는 그런 집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었단 말이야 집에서 이렇게 입김 나오는 집에서 그나마 전기는 안 끊겨가지고 전기장판 하나로 연명하는 아주 굉장히 부러워하고 족같은 삶을 살았었어 집 같지도 않은 그런 폐가 같은 데서 집에 거미줄 존나 쳐져 있고 그런 데서 이제 살았는데 거기서 이제 학교를 가려면은 시간이 오래 걸려 어? 자전거도 타고 다니고 하는데도 이게 3, 40분이 걸린단 말이야 근데 비가 오는데 어떻겠어 한 손으로 우산 잡아야 돼 그러다 보니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버스를 타고 존나 돌아갔단 말이야 버스 타면 개 돌아가야 돼 엄청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돌아서 돌아서 이렇게 한 시간 한 10분 20분 정도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를 갔지 가갖고 있는데 뭔가 반 분위기가 안 좋아 걔가 이제 반장이었어 반장은 아니고 예비 반장 같은 거였어 명예 반장 여기다 괜히 그냥 완장 한번 채워주는 근데 힘을 가진 애들 중에서도 인성이 괜찮은 애들은 완장을 채워주면 애들을 생각하는데 완장이 채워졌으니까 뭔가 내가 하나 해야겠다 한 건 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그냥 마시간 새끼 같은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괜히 공부도 지질 나게 못하는 비용신이 그때 뭐 이렇게 시험 기간도 있고 뭔가 좀 애들 반 분위기가 어? 저기 하니까 지가 이제 분위기 잡아보겠다고 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막 이렇게 연출을 하고 그렇게 했던 거지 그게 먹혔을지는 모르겠는데 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잘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그냥 좀 지각을 했어 지각을 해가지고 내 자리가 어디냐면은 칠판이 있고 학급이 이렇게 분단이 있잖아 맨 끝 분단 맨 끝자리였어 맨 뒤에 나가는 문 후문 있잖아 정문이 있고 교실도 앞에 칠판 있는 자리 앞문 뒷문이 있고 그러잖아 뒷문 바람 가장 가까운 곳이었는데 거기 일단 학교 좀 늦었으니까 9시 20분인가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좀 이러고 있었어 엎드려가지고 이제 공부해라 자율학습해라 하고 이렇게 선생님은 이제 나가있었던 나가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이러고 누워있는데 갑자기 진짜 뒤통수가 막 어? 별이 번쩍 보이면서 뭘로 뭐 벽돌로 후려쳤나? 진짜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갑자기 이제 너무 아픈 거야 뻑 맞은 거야 알고 보니까 주먹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펀치기 때리듯이 내 뒤통수를 빡 갈긴 거야 어 그러고 나서 내 옆에 있던 친구도 뻑 갈긴 거야 걔가 이렇게 무방비 상태인데 누워있었는데 그래가지고 어 뭐야 이렇게 해가지고 딱 뒤돌아보니까 김재진이 윤태연이 시발남들 학교 똑바로 다녀라 개이새끼들아 어? 이러는 거야 지가 선생이야 뭐야 어? 아 지가 선생이냐고 아 지가 뭔데 와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뭐냐면은 그러고 이제 이러고 있었는데 거기서 뭔가 내 이성이 끈이 풀렸어 아 학교 못 다니겠다 진짜 이 새끼 엄석된 거야 그래가지고 맞고 나서 아픈데 아픈 내색도 못하고 쳐다보고 나서 그냥 이러고 있는데 한 대씩 또 또 갈긴 거야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수업을 받고 1교시 끝나고 2교시인가? 아무튼 끝나고 반에 앉아고 이러고 있는데 옆에 같이 맞은 재진이는 하이 이러면서 야 괜찮냐? 메릭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그냥 그 상황을 일단 인정을 하고 그냥 그 상황을 무마시키려고 같이 나랑 이렇게 대화 좀 나누면서 그렇게 하려고 해서 내 표정이 이제 많이 안 좋아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나랑 내가 좋아하던 여자애 쪽을 봤는데 뭔가 나를 걱정하는 눈빛으로 이렇게 딱 쳐다보더라고 나를 그게 너무 쪽팔린 거야 어 너무 쪽팔린 거야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나 이상의 끈이 끊어지면서 어 이 새끼를 죽일까 진짜? 어 이 새끼 수업 받고 있을 때 진짜 저기 말죽거리 잔혹사 찍새처럼 대가리를 찍어버릴까? 어 뭐 날카로운 거 없나? 그 생각까지 들더라고 진짜 죽여버릴까? 이 새끼도 누워있는데 똑같이 갖고 나 지금 목 그어버릴까 진짜 그런 생각까지 했었어 머릿속으로 너무 화가 나니까 응 더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 더 화가 났던 게 뭐였냐면 그러고 나서 시간이 끝났는데 그냥 나 계속 그냥 자리에 그냥 앉아갖고 고개 숙이고 그냥 이러고 있었어 볼펜 돌리면서 이게 무슨 상황이지? 내가 왜 얘한테 맞아야 되지? 이러고 있는데 주머니에다 손 넣고 이렇게 와가지고 대현아 담배 한 대 피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또 그렇게 하는 거야 소름 돋지 않냐? 나를 싫어하는 거면은 끝까지 싫어하던가 일관성 없게 그렇게 애들 앞에서 가오잡는 용도로 나를 두 친구를 때렸어 지가 친구라고 불리는 그 두 명을 나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새끼 진짜 진짜 못된 새끼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걔 바보로 생각한 거지 그래서 아 이거 안되겠다 나 이거 학교 못 다니겠다 그래가지고 대번에 이렇게 저 어디지? 기숙사 기숙사로 가가지고 2교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안 갔어 그냥 담배 안 피우고 싶어 안 피워 안 피워 삐졌냐? 안 능와 아 미안해 막 이래 아 죽이고 싶은 거야 진짜 어 진짜 죽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 됐어 괜찮해 너희끼리 피워 이따 갈게 이렇게 얘기하고 나는 바로 가방 들고 갔어 저 기숙사로 가가지고 내 짐들 뭐 챙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집으로 바로 그냥 버스 타고 가버린 거야 어 그러고 갔어 그러고 가서 집에 가면서 이제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엄마 나 이 학교 더 이상 못 다녀 나 이 학교 다니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 엄마 나 이제 그만할래 어 그래서 엄마가 처음에는 나한테 막 욕을 퍼붓더니 우리 엄마도 약간 그런 스타일이거든 뭐라고 엄청 하다가 뭔가 내가 마음의 결정을 한 것 같으니까 때려 죽여도 안 간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일단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집으로 갔지 어 그러고 나서 아예 걔네들이랑 아예 연을 끊고 그러고 살았어 연락 자체도 안 하고 다 싫었어 그냥 그러고 나서 이제 집에서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데 담임선생님이 걔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온 거야 애들을 나 때렸던 놈이랑 해가지고 잠깐 나가서 이제 얘기하고 엄마랑 담임선생님이랑 얘기하고 이제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솔직히 얘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든 거야 어 그래서 뭐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뭐 얘기 다 들었다고 하면서 풀어주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풀어주는 거야 아 난 죽어도 안 간다고 앞에서 가는 척하고 안 갔지 어 그러고 나서 그 당시 이제 버디버디랑 그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었어 버디버디 지금 인스타그램 이런 거 하잖아 버디버디 이런 거 하는데 이제 그 후배한테 쪽지가 온 거야 어 받아서 보니까는 장문으로 존나 와 있는데 내가 도둑놈이 돼 있대 후배 mp3를 내가 세배 갔대 그리고 자기 집으로 런했다는 거야 난 그런 걸 가져간 기억도 없고 챙긴 적도 없거든 난 남의 물건에 대해서 저길 안 하는데 mp3를 잊어먹었다고 그거까지 해가지고 후배들한테서도 뭔가 도둑놈 같은 이미지가 돼 있는 거야 해명도 못하겠고 뭔가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그런 이미지가 딱 돼 있으니까 족갔더라 진짜 어 빨래질 당한 것 같아 모르겠어 뭔가 뭐 어떤 내막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난 안 가져갔거든 음 안 가져갔거든 근데 이제 후배 몇 명한테 또 쪽지가 왔어 나한테 시비를 걸더라고 쪽지로 도둑놈 새끼 어 후배 mp3 훔쳐가고 기분 좋냐 이러면서 지들끼리도 이제 나한테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 어 아 씨발 진짜 학교 가갖고 정말 어 안 좋은 생각도 많이 했지 어 뭐 지금은 꺼내서는 안 된 얘기지만 진짜 학교 정말 폭발시켜버릴까 학교를 뭐 그런 생각도 했었지 근데 그냥 그러고 나니까는 그 이후로 이제 내 인생 최대 암흑기인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학교를 자퇴를 하고 1년을 꾸른 거야 어 1년을 꾸렸어 그때 이제 내 인생 최대 암흑기였어 그러면서 이제 군산이라는 동네에서 어울려 다녔던 애들이라고 하고 어울려 다녔던 애들은 이제 저 배달하는 애들 날때부터 악한 게 맞아 배달하는 애들 그리고 이제 동네 아파트 같은데 이제 딱 뭐 몰려다니는 내 또래 애들 오락실에서 뭐 이렇게 애들 삥 뜯는 애들 학교를 안 다니는 게 일단은 그 무리의 첫 번째 조건이었어 어 여자애들도 해가지고 그때 진짜 정말 살바라게 놀았던 것 같아 그때 처음으로 내 인생에서 경찰서라는 곳을 가보고 가가지고 이거 손으로 지장 찍는 것도 앞으로 범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지장을 열 손가락을 다 찍었지 그때 어 그런 일도 있었고 그 군산에서의 기억이 진짜 안 좋았어 그래서 내가 그 군산 거지 같은 동네라고 내가 얘기했었어 어 내가 겪었던 그 기억으로 인해서 어 그때 처음으로 이렇게 막 본드하는 애들 그 막 가스 하던 애들 LPG 그 저 뭐 가스 있잖아 그거 막 봉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흡입하고 본드하는 애들이랑 그런 애들이랑 많이 어울리고 막 아파트 임대 아파트인데 아파트가 안 나가 있었어 어 거기는 이제 공실이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아내가지고 문 따고 들어가서 거기서 신문지 깔아놓고 애들이랑 술 나발 불고 어 거기서 막 애들 막 본드하고 있고 어 그런 몇 개월간의 시간을 보냈었지 어 그치 박하영 실사판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정도로 진짜 그렇게 생활을 했었지 애들이랑 어 나도 좀 나쁜 짓 많이 했었지 그때 어 그때 아무튼 내 인생 최대로 망가지고 나서 나중에 우리 엄마가 만나던 어떤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경찰 출신이야 그 아저씨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완화되고 좀 좋아졌지 어 그래 썼어 하 이 얘기 진짜 오랜만에 꺼낸다 아 근데 진짜 군사는 나한테 진짜 좋은 기억이 1도 없었어 음 이런 썰 엄청 많아 어 이런 썰 엄청 많아 너 방송 안 했으면 어쩔 뻔 봤냐 그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입을 모아서 하는 얘기가 그거야 태훈이는 그래도 혼자서 잘 큰 케이스라고 어 왜냐면은 그런 정상적이지 못한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어찌됐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그렇게 살면서 스스로 뭔가 좀 그래도 우리 집 내에서 외가랑 친가랑 다 해서 다 합해서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없어 진짜 보면은 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진짜 개천에서 욕난 케이스라고 왜냐면은 그런 환경과 그런 데서 잘 크기가 힘들거든 어 그때 내 유일한 친구가 무엇이었느냐 바로 인터넷이었어 믿기지 않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친구가 인터넷이었어 컴퓨터 하는 걸 워낙 좋아해서 어 그냥 뭔가 나는 그 히키의 삶을 살았던 게 나한테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 밖에 나돌고 사람들이랑 어울려 다니면서 나쁜 짓 하고 다니는 게 계속 지속됐었으면 나는 소년원에 갔을 수도 있었고 어떻게 어떻게 내 인생이 변했을지도 모르지 어찌됐건 어 인터넷 덕분에 성공한 거지 어떻게 보면은 진짜로 어 이제 엄마랑 아버지랑 이혼하고 나서 그니까 그 죽은 딸 집에 있었던 거는 정확하게 딱 일주일간 엄마가 어떤 아저씨한테 배타는 아저씨한테 나를 맡겼는데 그 아파트가 이제 영세민 아파트였었고 그 아저씨 나중에 알게 됐는데 그 아저씨의 딸이 죽었어 자살로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어 근데 그 빈방이 있었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내가 살았었거든 뭐였냐면은 이제 어 엄마랑 아버지랑 이혼을 하고 나서 이제 누나도 가족이 가족 뿔뿔이 그냥 드래곤볼 무슨 흩어진 것 마냥 가족 구성원들이 다 뿔뿔이 터지고 부모님의 그 이혼으로 인해서 나의 삶도 어 부모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야 얼마나 답답했겠냐 그때도 그 이때였어 그때도 그 이때였는데 이제 이제 어 너무 집이 힘드니까 집에 이제 월세 낼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어 같이 원래 살던 집이 있었는데 엄마랑 누나랑 둘이서 그거를 충당하기가 힘들고 누나도 이제 대학을 가야 돼가지고 그게 힘든 거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제 엄마 밑에 있다가 안되겠다 태훈아 너 일주일만 저 아저씨 아는 아저씨 집에 좀 있어라 엄마가 돈 좀 벌어서 올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저씨 집에 맡겨졌었지 그렇게 해서 그 어떤 허름한 그 영세민 아파트 그 허름한 방에 딱 들어갔는데 뭐 여자가 살던 방인 것 같더라고 여자 그 나보다 한 한 두세 살 많은 누나가 살던 방 같았어 어 잠깐 집을 비었었나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있었는데 그 아저씨도 존나 무섭더라고 뭔가 처음 본 아저씨인데 그 집에서 일주일 동안 내가 맡겨줘야 되니까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은 돈도 없고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보니까 그냥 그 아파트에서 그냥 이렇게 방 안에서 골방에서 이렇게 자고 일어나면은 아저씨 있나 문 살짝 열어보고 아저씨 없다 그러면은 안방 가가지고 티비 틀고 그냥 티비나 하루종일 보다가 아저씨 오는 소리 딱 들리면은 티비 끄고 다시 방으로 도망가고 문 딱 닫아놓고 자는 척하고 어 그리고 아저씨 나가면은 라면 같은 거 꺼내가지고 끓여먹고 설거지 싹 다 해놓고 어 그러고 들어가고 그 생활이 이제 4일 5일째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음 그리고 뭐 저 뭐야 인터넷 아니었음 형파이란 최민식처럼 됐을 거 같아 그랬을 수도 있지 아무튼 그래서 핸드폰 잠깐 엄마한테 연락한다고 잠깐 주라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한테 연락이 엄마한테 전화도 안 받고 속 터지고 막 이러고 있어가지고 그 그 아저씨 이제 자고 있을 때 핸드폰 슬쩍 가지고 와가지고 핸드폰으로 게임 깔아가지고 그때 뭐 뮤 뮤였나? 뭐 그거 모바일 게임 존나 하고 그러고 나서 어 다시 핸드폰 옆에다 갖다 놓고 그 게임이 너무 하고 싶으니까 할 게 없으니까 음 아저씨랑 말 몇 마디 못 섞어 봤어 열 마디도 안 됐을 걸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아저씨가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어 엄마한테 연락 왔다 어 집 내려가 봐라 그래가지고 엄마 있는 그 차에 딱 타가지고 엄마한테 와 무슨 이런 집에나 나를 일주일 동안 놔둘 수가 있냐고 하면서 반갑더라 엄마 만나면 진짜 엄마한테 어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일단 엄마 만나니까 너무 반갑더라고 어 그런 일들도 있었어 그런 그런 기억들로 점철돼 있던 삶이 바로 내 유년 시절이었어 어 나는 13살 이후부터 한 스물 스물두 살까지 존나 괴로웠어 13살부터 그러니까 9년 동안의 그 기억이 목포에서 태어났지 군산 전주 익산 김포 서울 인천 어 그 9년 동안 7번 이사를 다녔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냐 음 그런 기억들 안고 산 거 치고는 꽤나 사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정상인 같다는 거야 어 어 어 진짜 웬만하면 이런 삶을 살면 탈선을 하기 마련이야 음 탈선해가지고 인생 내다 던지는 그런 게 되는 게 보통 정석인데 모르겠다 어떻게 하다보니까 여기까지 왔네 어 돈을 왜 이렇게 아꼈으냐고 물어보는데 니가 잘 모르는 거야 어렸을 때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살았으면은 그 뭐든지 아껴야 된다라는 그 강박 속에서 살게 되기 때문에 나이 먹어서도 돈을 많이 많이 가지고 있어도 에너지 절약은 필수로 하게 돼 음 그거는 몸에 박혀있는 거야 어 그래서 내가 일곱 번이나 이사다니고 했던 게 너무 지겹고 힘들고 그래서 적응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도 가끔씩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라고 했냐 내가 내가 집에서 안방에서 그냥 따뜻한 물 뜨거움을 이렇게 딱 맞으면서 나 혼자서 샤워할 때 그럴 때 진짜 내가 내가 씨발 성공했구나 이런 생각을 존나 많이 한다니까 그냥 뜬금없는 곳에서 나는 내가 성공했구나 이런 걸 느껴 어 씻을 때 어 음악 틀어놓고 블루투스 스피커로 음악 야무지게 틀어놓고 그냥 똥구녕이니 꼬충이니 이렇게 비누칠 해가지고 야무지게 씻으면서 콧노래 하면서 눈을 쓱 감았을 때 뜨거운 물을 맞박에 쳐맞으면서 흐르는 물을 느끼면서 흐르는 따뜻한 온수를 느끼면서 어 그런 생각을 하지 아 씨발 옛날에 비해서 내가 진짜 성공했구나 이 집이 내 집이고 이 물이 내 물이며 어 어 이렇게 따뜻한 물로 씻을 수 있구나 그런 거 음 그때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그 그렇게 그는 윤군이 되었다 음 벌구하는 코트가 또 100개 너무 고맙고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보면 우리 아빠가 개새끼에요 예 우리 친아빠가 진짜 개새끼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여자에 미쳐가지고 그냥 나를 코트 어민 시절절 들으면 코트 진이은 성공했으면 좋겠다 느껴지는데 여자에 미쳐가지고 진짜 나를 여자에 미쳐가지고 진짜 나를 조금이라도 케어를 해줬었으면은 어 그 그 폐가 같은데 그 폐허에서 어 기름보일러 10만원어치만 넣어줬으면은 그래도 집구석에서 그 나이에 저 어 전기장판 틀어놓고 몸은 따뜻하고 여기만 내밀고 있으면 여기만 차가워져 코끝이 항상 차갑고 하면 입김 나오고 그런 거지같은 집에서 느닷없이 갑자기 무슨 새엄마를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잘해주지도 않던데 무슨 횟집 존나 고급 횟집에서 어? 누나랑 나랑 불러내가지고 형님 아프리카 페북 다음파트 시발새끼가 누나랑 나랑 불러내가지고 어? 갑자기 새엄만이 뭐니 이 지랄하면서 엄마랑은 연 끊었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새엄마라고 생각을 해라 새엄마랑 소리가 나오겠냐? 나이도 딱 젊어보이고 그런데 한 30대 후반? 40대 초반을 데리고 와가지고 엄마라고 부르래 갑자기 늦아고 존나 없지 그런 상황에서도 병신같은게 할말을 못하고 그냥 나와있는 앞에 있는 나와있는 횟집에서 나온 그 습기다시 어? 그런거 존나 처먹고 회 처먹고 매운탕까지 야무지게 밥이랑 비벼먹고 그러고나서 또 배부르니까 또 그게 좋은줄 알고 병신이었지 배고팠으니까 배고팠으니까 진짜 힘들었어 얘들아 근데 그 기억은 진짜 잊을수가 없다 이 형이 회에 집착하는거 다 이유가 있어 으하 그래서 내가 이제 뭔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 엄마도 그러고 아빠도 그러고 뭔가 당신들은 실패한 가장이요 나한테 뭔가를 요구할 자격이 없어 자식에게 베푸는 그 무슨 사랑이라고 그러지? 자식에게 베푸는 그 맹목적인 사랑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려는 부모님이랑은 나는 살고 싶지 않소 이런 얘기도 했었고 지금도 엄마랑은 안 좋아 지금 새아버지한테 연락하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여행가자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여행은 개뿔 엄마랑 풀어야 영어의 여행을 가든지 말든지 하지 안 그러냐? 형 안 좋은 얘기 그만하시고 MP3는 뭔 얘긴지 모르겠네요 형도 김영희 형도 저희도 다 어릴 때 멋모르고 했던 철 개소리 하지마 이 씨발 새끼야 니가 맞아 봤어? 니가 좋아하는 여자애 앞에서 그렇게 뒤통수 쳐맞고 무기력하게 무기력하게 그러게 있어 봤어? 이 병신아 그때 철없었던 시절이라고? 이런 말이 있어 때린 놈은 기억 못해도 맞은 놈은 기억한다고 씨발 년아 어? 저 새끼 졸라 무책임한 새끼네 저거 팬 가입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무튼 뭐 니가 내 후배였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걔 아이디 맞냐? 얘들아?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라 형은 형도 거기서 졸업을 하고 싶었어 찐 내가 왜 성재고등학교에서 졸업해야 돼 그 씨발 놈 때문에 어? 우리 엄마가 그래도 자식새끼 좀 예술계통으로 한번 키워보겠다고 하면서 기사 노릇 다 하면서 그 교장 어? 밥 먹으러 다니고 하는데 기사 노릇 하면서 엄마가 운전 다 해주고 우리 엄마 차로 기름값도 한번도 안 내주고 그 씨발 놈의 그 교장 어? 그 학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잘못되어 있었어 그 학교 사라졌어 아예 사라졌어 그 학교 근데 거기서라도 좀 뭔가 졸업을 했었으면 내가 지금 성지구 캡틴이 안 돼 있었을 텐데 얘들아 인정하세요? 내가 왜 성지구 캡틴이 되어 있었지? 성지구에서 졸업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지구에 졸업을 해버렸네 원래 성지구라는 그 학교 자체가 그렇게 뭐 저기한 학교는 아니었어 다만 문제는 뭐냐 성지구라는 학교는 원래는 그렇게 나쁜 학교도 아니었을 뿐더러 뭐 그냥 일단은 대안학교로서 그런 학교였는데 이 송포유라는 프로그램이 그 학교를 그렇게 만든 거야 거기 다니고 다니고 있던 애들도 뭔가 되게 무개념틱하게 행동을 하게끔 아마 지시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가오가 육체를 지배하는 새끼들이 80%였던 그런 학교는 아니었거든 내가 기억하기로는 성지구는 서로서로 조심하고 서로서로 사고 안 치려고 노력하고 뭔가 갱생의 의지가 있는 그런 학우들이 다니던 학교였는데 이 씨발놈의 송포유때문에 학교가 병신 이미지가 돼가지고 모르겠어 나는 1년밖에 안 다녀서 그런지 애들이 대가리는 휘황찬란하게 뭐 염색을 하고 코 들고 속상한 생각들 그만하시고 이제 좋은 일만 생각 그래 너 맞네 어 교장 그래 그 새끼 그 새끼 참 씨발 새끼지 그 새끼 아직도 피아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더라 넌 뭐하고 사니 너도 이제 서른이 넘었을 텐데 말이야 정확하게 알고 있네 후배 맞아 맞아 나랑 아까 오토바이 아까 나랑 오토바이 얘기했던 애 맞아? 얘가 걔야? 얘들아? 닉네임 달라요 닉네임 달라? 아 그럼 아니겠네 이 새끼 그냥 뭔가 내 썰을 가지고 얘기하는 새끼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닉네임 다른 애지 아 걔가 진짜야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그때 그랬었던 거는 아프리카 TV 하고 계시네요 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내 학창시절 때 스쳐갔던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기억해 다 나를 기억해 나는 그래도 학창시절 때 뭔가 엑스트라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 뭔가 기억 뇌리 한편 남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 나는 그래서 나 초등학교 때 동창도 막 가끔씩 방송하고 있는데 들어와가지고 야 너 태훈이 맞니? 이러면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래 뭐냐면 나는 나쁘게 지낸 사람이 없거든 나쁘게 지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 근데 이제 그런 건 있었지 무슨 학폭 피해자랍시고 지가 갑자기 느닷없이 무슨 페이스북에다가 어? 나 관련으로 올라가 있는 게시물 있었는데 거기다가 이제 댓글에다가 나 저 새끼한테 학교폭력 존나 당했고 존나 두드러워 나 패던 놈이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댓글을 대댓글에 썰 좀 풀어봐요 어 이거 기사에 제보하자 뭐 이러면서 괜히 내욕하고 있고 나 걔한테 일대일 쪽지로 내가 패메로 얘기를 했어 어? 나 너 누군지도 모르는데 네가 나한테 처음 맞았다고? 뭐 개소리야 정확하게 얘기해라 어? 정확하게 얘기해 만약 얘기 못하면 뒤질 줄 알아 시발로만 이랬더니 말 못하더라고요 저는 학폭을 하지 않았어요 저는 학폭을 하지 않았고 학폭의 피해자라면 피해자지 저는 맞짱을 떴으면 맞짱을 떴지 저는 학폭의 피해자 그러니까 가해자는 아닙니다 쪽지 받고 옛날 트라우마 생각나서 말 못한 것 같다 그럴 수도 있지 내가 걔를 뒤통수를 한 대라도 후려쳤을 수도 있지 근데 내 기억에 그런 기억이 없다 그러면 아까 했던 말을 나한테 대입해보면은 나도 어찌 보면 위선자거든 때린 놈은 기억 못해도 맞은 놈은 기억한다 걔가 나한테 뒤통수를 쳐맞았을 수는 있지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얘기해줄게 쳐맞을 짓을 했으니까 쳐맞은 거야 시발로 말하냐? 어? 뭐 나한테 무슨 쳐맞아가지고 두개구리 뭐 박살났어 어? 안면이 함몰이 됐어 네가 쳐맞을 짓을 했겠지 뒤통수를 내 앞에서 깐족거렸겠지 개놈의 새끼야 어? 응 너도? 이런데 학교 지각했다고 동급생한테 뒤통수를 주먹으로 쳐맞는 학교가 어디 있습니까? 예? 전 정확하게 기억을 하잖아요 근데 그 새끼는 기억을 못해요 저한테 페북으로 무슨 뭐 어? 나한테 맞았네 어쩌네 했던 애는 전 그리고 애를 그렇게 심각하게 괴롭혀본 적이 없어요 왜냐? 겁이 많아서 저는 어렸을 때 겁이 진짜 많았어요 네 진짜 겁이 많았고 정말 순수한 아이였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좀 질안 좋은 애들이랑 어울리고 하다 보니까 나쁜 짓에도 잘되더라 거기에 길게 안 얽매이고 형처럼 본인 인생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는 게 정답인데 야 이 묵향이가 말 참 잘한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이게 가해자였건 피해자였건 그 기억에서 얽매이지 않고 뭔가 내가 이렇게 살면은 안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갖고 쭉 사는 게 뭔가 나를 위해 사는 게 그게 정답인 것 같아 진짜 맞지? 얘들아 네다찜 난 그런 것 같거든? 뭔가 나 살면서 나쁜 놈들을 너무 많이 만났어 어 씨발 질 좋은 놈들 내 옆에 있었으면 나도 질 좋은 놈이었을 텐데 그래 난 나쁜 놈은 아니었다 진짜로 어 바보 같은 놈이었지 나는 그런 의미로 쌈배 한 대 핏게 얘들아 19세 안 걸고 핏게 진짜 막담 이게 진짜 막담이야 더 이상 안 펴 야 랄프야 담배 압수해가 어 자 형 진짜 안 핀다 아 우리 민성 강아지가 119개 너무 고맙고 안보이는 데서 피우자 이제 오늘부터 방송 좀 열심히 할 거야 얘들아 열심히 하고 좀 뭔가 내가 이번에 아프면서 느꼈던 이런 그 감정들은 내가 너무 열심히 달려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번아웃이 살짝 올뻔 했는데 이제 랄프도 왔고 했으니까 이제 열심히 해야지 지금 뭐 합방 섭외도 많이 들어오고 나도 합방 이제 하려고 하고 있어 어 언제까지 불려만 다닐 거야 그래 나도 그 말이 맞지 그냥 얄팍하게 PTT 좀 짜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재밌지 않을까 토크쇼 형식으로 그렇게 해도 봐줄래 너네 나의 매력 진면목은 애들아 내 솔방에서 나오는 거야 합방에서 막 웃겨주고 드립 쳐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매력보다 내 솔방 매력이 더 커 진짜 그러니까 애들이 나 솔방 하라고 하는 거야 내 방송 오래 본 애들은 형 죽 좀 해줘라 저 죽 있거든 냉장고에 죽 좀 가였나 내가 진행하면 좀 뭔가 오글거리긴 하지 맨날 자 자 여러분들 막 이러면서 하니까 뭔가 그런 그런 뭔가 진행톤을 버리고 해야 돼 약간 연보성처럼 약간 그런 식으로 좀 진행하는 게 괜찮을 것 같아 하자면 다 하지 BJ들한테 뭐 내 이미지가 나쁜 것도 아니고 하자면 다 하지 근데 내가 귀찮아서 솔직히 안 한 게 존나 커 이거 인정할게 내가 귀찮아서 솔직히 안 짰어 잘 짜긴 짜놨는데 섭외를 안 했어 아직까지 내가 병신 찐따 같은 게 좀 있어가지고 애들을 섭외를 못했는데 이제 그냥 섭외해가지고 메이저들 섭외해가지고 방송 좀 해야지 지금 뭘 지금 해 이번 주에 한번 해야지 프랑 같이 합방하면 안 되냐 진짜 한 번쯤은 개꿀잼인데 유튜브일 때는 랄프 랄프랑 합방을 하라고? 뭔 개소리야 이 개새끼야 도라이 새끼인가 팬갈 고맙습니다 형 아직도 시조파야? 아니 나 시조새랑 손절했는데 얘들아 시조새랑 손절했어 얘들아 나 이제 시조파 이미 한 달 지났어 이제 12월달이야 12월이기 때문에 그 새끼가 부른다고 개처럼 가서 방송하지 않아요 근데 솔직히 이 말은 장난 아니고 시조새한테 섭외 들어오면 난 하지 그래도 시조새까지는 하지 뭔가 난 방송적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해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섭외를 한다? 나가줘야지 왜 그걸 안 나가? 내 위치 보고 뭐 하고 그게 쥐새끼 같은 행동 아니야? 그렇게 해가지고 내 위치가 낮아지고 내가 개 병신 학구가 됐어 형도 약간 기울은 천재과야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막 안 나가 그러면은 어? 어떻게 되겠어? 내 위치에 따라서 뭐 섭외를 나가고 안 나가고 내가 뭐 컨택하고 그런 게 뭐가 있겠어? 다만 그거지 너무 근본 없는 병신 합방은 안 나가 어 너무 근본이 없다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갓성은 같은 새끼들 갓성은이나 뭐 짜꾸나 이런 개새끼들이 부르면 안 나가죠 코트는 솔방 토크하며 간간히 중간에 노래 한두 곡 해주는 게 진국이었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백계를 또 이렇게 나이 또 이야미 고맙습니다 삼용이? 삼용이가 부르면은 삼용이는 그래도 나가지 삼용이는 뭐 진짜 내가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줬었고 삼용이도 오디오 채우는 데는 능력이 특출나기 때문에 난 삼용이 보면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빅3라는 그 소스를 최용철한테 너무 갖다 퍼다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회수는 최용철이 다 먹고 엄삼용은 사실 별로 반사액을 못 봤단 말이야 그게 좀 약간 아쉽더라고 유소나 씨랑도 방송하면 좋지 나중에 음악 관련으로 유소나 씨랑 방송 한번 하고 싶네요 예 소나 씨가 또 이렇게 진행도 잘하고 마음씨가 착해가지고 소나 씨랑 뭔가 같이 하면은 좋죠 저도 예 열파가게 뭐 음악 그냥 갑자기 하는 그런 컨텐츠도 좋고 아니면 아프리카한테 상금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고 네 소나 씨한테 연락을 나중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예 턱형이랑 합방에서 까지 켜서 노래 부르자 데멘해서 포맨 눌러버리자 어 어 감사합니다 시조세 보안관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 아 감사합니다 어 팬가에 고맙습니다 입벌국에 또 이렇게 시조세 보안관님께서 입벌국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형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프시고 나서 말발 폐관 수련된 거 같아 보기 좋습니다 화이팅 아 말발이 좋아졌어 내가? 그래? 나 원래 이 정도 말했는디? 어 원래 나 이 정도 했는디? 코파는 왜 자꾸 왔다 갔다 거려 인마 아 코파야 왜 자꾸 왔다리 갔다리 거려 어? 볼방송 없어? 그냥 그냥 줘 나 그냥 그냥 먹을게 이거 가자 됐어 아 몰라 졸려 졸려? 아이고 아이고 코파가 4초 아이고야 우리 또 코파가 아이고 우리 또 코파가 4,621개 아 우리 또 코파가 아 우리 코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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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좋다 코파가 또 오랜만에 또 시원하게 한번 쏴주네 내 자릿수를 고맙다 코파야 진짜 음 자주 와라 자주 오고 방송에 좀 섞여봐 어 왜 자꾸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내 허송세월이란 뭐냐 니가 맨날 하는 그 이상한 비응신 같은 모바일 게임 그런 것 좀 그만해라 그거에서 남는 게 뭐냐 나 솔직히 말할게 게임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니 그 어 돈을 거기다 막 어 편질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자 너는 커뮤니티가 부족해 인간적인 커뮤니티를 나랑 이렇게 좀 나누면서 방송 키문 와가지고 같이 내 얘기도 좀 듣고 니 얘기도 좀 하면서 서로 이렇게 좀 친하게 좀 지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게임 접었어? 말했잖아 그거 자체가 존나 허송세월이라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야 게임에 그렇게 돈 막 미친 듯이 쓰지마 게임에다 돈 쓸 수 있는 돈은 내 기준에 솔직히 한 5만원? 6만원? 딱 그 정도만 써 어 내가 노래를 안 불러줬다고? 노래? 갑자기 노래를? 노래한지 좀 되긴 했네 어 이따가 노래 한번 해줄게 그러면 코파야 내가 코파한테 노래 불러주는 건 내가 알아서 선곡 해갖고 내가 알아서 불러줄 거야 너네가 지금 뭐 여기다가 뭐 이거 불러줘 저거 불러줘 이러지마 알았지? 나 그거 진짜 싫어해 어 나 한 곡만 부를게 이따 코파를 위해서 아 기뉴다한테 갔어? 아 그래 그 모바일 게임 좀 그만 그 좀 해라 어? 무슨 의미가 있냐 아 기뉴다 114등이야 근데 뭐 나는 내가 너한테 뭔가 매력 어필을 많이 못했기 때문에 네가 기뉴다한테 갔다고 생각을 한다 그건 내 잘못이지 응 응 뭐가 궁금해? 너 매니저 줄게 얘기해라 응 그거 제가 보내드릴게 메니저 개수를 초과했대 한 명 내려요 응 이럴 땐 콩식을 내려버리는 게 맞지 어 너 부검 해보자고? 랄프야 부검 좀 해봐봐 네 한 번 보여드릴게 메체즈 응 코파 이제 접고 보라 쪽으로 방송 보면서 나랑 같이 좀 소통해보는 거 어때? 나랑 같이 어 섞여보는 거 어때? 나랑 메체즈 좋았습니다 이야 코파 그래도 21만 개 쌌네 응 응 그래도 초창기 때 코파가 나한테 많이 사줬어 응 개 10억된 시절 코파 별풍 쏘면 코 파불어 막 파불어 이 지랄 할 때 비영신 응 그치 코파 개 큰 손이지 흠흠 나는 왜 이렇게 열혈을 못 잡을까 얘들아 내 열혈을 잘 못 해주냐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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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만 개 찍혀있는데 난 풍 쏜 거 형한테 쏜 거 별로 기억이 없다고? 아 내 방송에 쏜 거 밖에 기억이 안난다고? 백만 개를 쌌는데 1억을 1억을 태웠는데 그 중에서 나한테 2천만 원 정도? 5분의 1을 했네 5분의 1을 했네 코파이 이제 맘 적... 그 좀... 모바일 게임 이런 쪽에 맘 적고 기뉴다 뭐 저격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그런 허송세월을 보내지 말고 나랑 뭔가 인간적인 교류를 하자 아 내 방송 크루 방송이라고? 나 개인 솔방 할 때 니가 싸주면 좋지 개인 솔방 할 때 니가 싸주면 좋지 크루 방송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내 개인 솔방 때 니가 항상 와가지고 그냥 드리번 드리번 거리기만 하잖아 그래 자주 와 자주 와 니가 뭔가 뭘 좋아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나도 살면서 인생에 존나 무려할 때가 나도 인생 살면서 존나 무려할 때 개 많거든 그럴 때마다 내가 재밌게 즐겨 했던 것들 재밌게 봤던 것들 그런 것들 내가 추천 좀 해줄게 비글즈 아마 토요일날 할걸요 근데 말 나와서 한 얘긴데 토요일 못할 수도 있어요 나도 지금 네이버 봤는데 방송 끝나면 족구한테 전화할게요 전화해서 예 자 멋도 아니지만 그래도 형이니까 예 위로도 좀 해주고 그렇게 하고 싶네요 예 이거 빼라 말까 우주하마는 뭐야 우주하마는 왜 1등이야 형 오늘 손흥민 골 넣을 수 있다 없다 예측해주세요 3 오늘 손흥민 경기 있어? 진짜? 손흥민 진짜 어찌 보면 두유노 멤버 중에 로열 클럽 중에 최고봉이라고 볼 수 있지 두유노 손 손흥민 진짜 대단하지 그런 경지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 동양인으로서 맞지? 네이버 검색순위 1위가 우주하마인데? 와 이분 완전 저게 됐네 개 쌉 얼클됐네 원래 나 원래 나 유튜브에서 방송할 때 딱 옆동네에서 딱 옆방에서 삼천다리 사천다리 이렇게 썼는데 와 클라스 개 올라갔네 백만 찍었네 나는 사실 이런 걸 보면 뭘 느끼냐면 내가 많이 정체되어 있다는 느낌을 좀 느낀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원래 구독자가 더 많아 구독자 수도 더 많고 내가 뭔가 더 가진 파이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백만을 찍어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개 쌉 얼클이 돼 있는 거야 조회수 영상 올리는 것마다 80만 100만 찍어버리고 이런 사람들 그런 거 보면서 진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을 존나 많이 해 그러니까 유튜브는 파이가 솔직히 보라 쪽 파이를 가져간다고 해서 그거를 메인 스트림으로 내세운다고 해서 이게 유튜브에서 잘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잘 몰라 진짜 꾸준히 하는 것도 중요하긴 한데 솔직히 아이템도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수직 상승을 하려면 진짜 기가 막힌 컨텐츠 이런 것보다도 유튜브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이런 것들을 좀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 난 솔직히 내가 내가 보라가 메인 아니야? 내 방송 아이템은 음 음 음 음 음 음